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멀티실렉트를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멀티실렉트에 설정된 선택 항목이 없습니다. 실제로 브라우저에서도 선택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컬렉션 탭을 선택하고 데이터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에 데이터를 로딩하기 위해 서프미션을 생성합니다. 타겟은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를 지정하고 URL 액션은 외부 파일을 설정합니다. 데이터 리스트에 로딩할 외부 파일입니다. 이 CT 코드 제이슨 파일은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에 5개의 컬럼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면 파일에서 멀티실렉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하기 위해 바인드 아이템셋 항목을 선택하고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의 라벨 값으로 CT 컬럼을 선택하고 밸류 값으로 에어포트 컬럼을 선택합니다. 즉, 데이터 리스트의 CT 컬럼과 에어포트 컬럼의 데이터를 멀티실렉트 선택 항목의 라벨과 밸류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멀티실렉트를 클릭합니다. 바인딩한 데이터 리스트의 데이터가 선택 항목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실렉트이기 때문에 표시된 목록에서 여러 개의 선택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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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